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전송제어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제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신장비 A가 있고 단말기 B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그러죠? 일단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죠? 많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오류가 일어나겠죠? 오류제어 해야 됩니다. 속도를 맞춰주는 순서를 맞춰주는 순서제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흐름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무엇보다 어떠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낼 것이냐 그런 어떤 여러가지 경로를 갖다가 확보해 줘야 되겠고요. 또 최적의 경로를 갖다가 해주는 그러죠? 경로제어. 그 다음에 또 링크제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논리적 경로, 링크제어. 이와 같은 많은 것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 송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 갖다가 전부 다 우리는 합쳐서 전송제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송제어의 시작은 어떻게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낼 것이냐 그런 일련의 과정이 확립이 되는 것이고 그때 데이터를 보냄으로써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데이터를 갖다 주고받기 위해서는 전송제어를 갖다 하기 위한 그러죠? 전송제어 절차 5단계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5단계. 그러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가 일단은 확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단계가 나오지 않아요. 단계. 단계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이 순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A하고 B하고 통신을 하려면 가장 먼저 회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회선 연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선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물리적 어떤 연결을 이야기입니다. 물리적 경로를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우리는 회선 연결 단계다. 즉, 이런 얘기죠. A에서 B로 좀 보내려고 하는데 네. 일단 데이터를 보내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회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과로는 링크 확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링크 확립 단계. 링크 확립. 링크 확립. 링크 확립에서는 정확히는 데이터링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은 물리적 경로가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라우터를 경유한다든가 중개국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많은 어떤 방법론 들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냐. 그런 어떤 논리적 경로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저게 바로 링크 확립이 따라갑니다. 따라서 링크 어떤 확립이라는 것은 바로 논리 경로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이죠. 아, 보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경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논리 경로 확보가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데이터 전송입니다. 데이터 전송 단계다. 전송. 자, 그 다음 데이터가 다 전송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선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링크를 갖다가 먼저 해제하게 됩니다. 링크 해제. 네. 링크 해제 단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적 경로인 회선 절단. 회선 절단. 라고 하는 이 어떤 단계. 그래서 어떤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송 절차 5장대를 갖다가 우리는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순서가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회선 연결 단계. 그 다음에 링크 확립 단계. 그 다음 데이터 전송 단계. 그 다음 링크 해제 단계. 그 다음에 회선 절단 단계. 자,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단계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전송 제어 중에서 먼저 저희가 이제 다뤄야 될 것은 링크 제어. 아까 얘기한 데이터 링크 제어죠. 네. 데이터 링크 제어를 갖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링크 제어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회선. 그러죠? 저것도 정확히는 논리적 어떤 회선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그러죠? 그런 어떤 제어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링크 제어 프로토콜. 링크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 어떤 통신 규칙이 필요한데요. 자, 이러한 프로토콜은 프레임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해서 본의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프레임 구성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프레임을 갖다가 문자 단위로 일단 구성해 주는 문자 어떤 위주 또는 문자 지향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문자 지향 방식의 어떠한 프로토콜. BSC 어떠한 방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트 지향. 비트 지향 방식으로 어떠한 프레임을 구성해 주는. 그러죠? 네. 저거 갖다가 HDC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우리가 한번 앞에서 어떤 통신 어떤 전송 방식에서 동기식 통신 배웠죠? 네. 그래서 이것은 동기식입니다. 동기식 어떤 전송에서 두 가지의 링크 제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바로 링크를 제어하게 됩니다. 자, BSC 문자 지향 방법. 그 다음 비트 지향 방법. 그때 전송 문자 지향 방식은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건 BSC 방식이고 바로 뭘 쓰느냐. 얘는 바로 전송 제어 문자. 또는 통신 제어 문자라고 하는데요. 제어 문자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구성하더라. 일단 비트 지향 HDC는 바로 플래그 값. 그러죠? 플래그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두 개를 어떠한 데이터 양쪽을 플래그로 묶어서 보내는 그런 방법이 비트 지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자 지향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향 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베이직 방식인 지향. 어떤 동기방식. 그냥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방식은 바로 금방 이야기한 대로 BSC 방식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 자, 이 방식은 프레임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프레임의 크기가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여기 데이터 부분이 이랬어요. 정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보.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정보 앞뒤로 몇 가지 문자, 통신 문자를 넣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정보의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스타트 텍스트.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끝이죠? 그럼 엔드 텍스트. 네. 이런. 또 이것은 또, 뭐, 어떤 싱크를 갖다가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씬이라고 하는, 뭐, 일어났다. 동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송 제어 문자 또는 통신 제어 문자입니다. 통신 제어 문자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프레임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죠. 자, 그 방식이 문자 지향 방식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바로 이와 같은 통신 제어 문자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송 제어 문자라고 일치를 통일하겠습니다. 전송 제어 문자. 10개의 전송 제어 문자가 있는데, 그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교재 보시게 되면은, 전송 제어 문자가 쭉 있죠? 음, 즉, 의미. 그죠? 문자와 그 어떠한 의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싱크라고 나와 있죠? S-O-I-N. 싱크는 지금부터 문자 동기를 시작하겠다라는 문자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 S-O-H. 어떤 메시지의 맨 처음 시작. 그러죠? 맨 처음 시작. 사실 여기다가 S-O-H를 붙이게 되겠죠. 그러죠? 네. 정보 헤딩. 그러죠? 헤더의 어떤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Start Text, STX죠. 본문의 시작. 그 다음 End Text는 본문의 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자, 이 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송 블록의 끝이다. EOT, 완전히 전송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EOT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 Enq라는 게 있어요. Enquery인데 이것은 어떤 상대방한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링크를 갖다가 연결해달라. 그러죠? 링크 설정을 갖다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Enquery가 되겠습니다. Enq. 그 다음 DLE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DLE는 바로 데이터의 투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투명성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그냥 데이터를 그냥 넣게 되면 안 되겠죠. 전송 제어 문자 이런 전송 제어 문자를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전송 제어 문자의 시작이냐. 그러죠? 그걸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DLE라고 표현하는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Start Text, 지금부터 이제 전송 제어 문자야. 그래서 여기다가 DLE 값을 넣는다든가. 그러죠? 어디서 지금부터 정보가 끝나는 거야. 그러지? 이런 부분에다가 DLE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신 제어 문자 그중에 DLE, DLE는 일단 전송 제어 문자를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주더라. 자, 이 구분을 함으로써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금방 이야기한 데이터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투명성이 바로 보장된다. 그렇죠? DLE는 데이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죠? 전송 제어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그러죠? 또 다른 전송 제어 문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CK, ACK. ACKNinformation 제어 약자인데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mani 문제가 없다. 긍정적이다. 긍정 메시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전송 제어 문자입니다. ACK는 긍정. 부정도 있겠죠? 네거티브 ACKNallige. 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 응답식, file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싱크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TX, 그 다음에 엔드 TX, 그 다음에 아까 엔퀄리, 그 다음에 TLE, 그 다음에 에크와 낙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전송 제어 문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맨 위에 보시게 되면 BSC 프로토콜 이야기 나오겠죠. 자, 일련의 문자들로 데이터 블록을 구성을 하고 데이터 앞뒤에 금방 배웠던 전송 제어 문자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구성을 한다.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죠? 음, 계속 이야기하지만 10개의 전송 제어 문자를 이용합니다. 근데 전송 방식은 반의 중이다. 또 회성 구성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포인트트 포인트, 멀티 포인트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동기식 방식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류 제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점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방식은 오류 검출이 어렵고, 그 다음에 효율이 나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는 방식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쵸? 네. 저게 바로 문자 지향 방식.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 많이 쓰느냐. 저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비트 지향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트 지향 방식. 그쵸? 네. 이번에는 비트 지향 방식으로 바로 회선을 갖다가 제어, 또 감시하는 링크 제어 프로토콜을 갖다 이용합니다. 자, 비트 지향 방식은 바로 A-State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프레임 구성이 차이가 있는데, 프레임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여기서도 하나의 프레임. 이걸 갖다가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죠? 자, 이것도 같은 프레임이에요. 자, 여기서도 여러 개의 필드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필드의 이 어떠한 프레임에,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프레임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플래그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플래그. 그러죠? 네. 영어로 그냥 적혀 있습니다. 플래그. 플래그 값이죠? 자, 플래그 값이 일단 8비트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8비트. 그리고 이 값은 양쪽이 0이고요. 그 다음 6개가 1로 구성된 8비트 값입니다. 얘도 8비트 값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로 묶어서 보낸다 해서 비트 지향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플래그가 있다. 그 다음에는 플래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주소부가 있습니다. 네, 주소부 어드레스. 주소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송수신 측의 어떤 주소를 나타내는, 특히 목적지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어부가 있습니다. 제어부. 제어부가 있고, 실제 정보, 그러죠? 실제 정보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 앞에도 많은 어떤 이런 필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정보 뒤에는 FCS라고 하는 그런 또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비트 지향 방식의 프레임 구조는 무조건 순서를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플래그, 그 다음 주소부, 그 다음 컨트롤 제어부, 그 다음 정보, FCS, 그 다음 마지막에 플래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안내 주시죠. 특히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게 되면 한 3문제 정도도 HTS에서만 바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각각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플래그에 대한 어떤 역할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플래그는 이제 3가지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프레임의 맨 시작과 끝을 갖다가 나타낸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동기 방식이니까 계속 이렇게 보내긴 보내는데 동기를 갖다가 어떤 시간을 일치해서 보내다 보니까 수신측에서 아, 이거 지금 들어온 데이터야. 인식하기 위해서 바로 플래그 값을 보고 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동기를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프레임 동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의 혼선을 방지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비트 투과성의 이야기인데요. 그 투과성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네, 죄송합니다. 투명성을 제공을 해서 오류 검출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저기 나와있죠? 플래그의 역할, 구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한다. 프레임 동기를 유지해서 각 통화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네, 비트 투과성이라고 해서 바로 연속적인 어떤 비트 값들을 갖다가 계속 넣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시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어떤 비트 값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저걸 갖다가 비트 투과성이다 라고 하는데 투과성을 통해서 데이터의 투명성과 오류 검출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류 검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플래그의 세 가지 기능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주소부가 나오죠? 네, 주소부는 바로 수신측에 주소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제어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어부는 바로 이 프레임의 종류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요. 프레임의 종류. 프레임의 종류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의 종류에는 몇 가지 형태의 프레임이 있느냐. 자, 저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프레임에는 저희가 I프레임, 네, I프레임 그냥 적어볼게요. I프레임, 그 다음에 S프레임, 그 다음에 U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프레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I프레임은 무엇이냐. I프레임은 I가 그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정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나타내는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어부에서 집혈하게 됩니다. 그래서 I프레임은 바로 사용자 어떤 정보, 계정인 실제 정보를 나타내는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프레임이 있어요. S,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 하는 것은 감독, 감시한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다른 어떤 프레임들이 전송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시하고, 그 다음 감독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여기서 오류제어, 그 다음에 흐름제어, 네, 이러한 작업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프레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U프레임이 있어요. U프레임은 Unnumbered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비번호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번호 프레임은 바로 링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링크, 그렇죠? 링크 관리를 담당을 한다. 링크를 요청하고, 링크를 해제하고, 이밖에 링크 관리를 하는 것이 U프레임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U프레임에서 링크 관리에서 링크 의미가 나오죠? 그럼 이 링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의 또 모드가 있습니다. U프레임에서의 링크 관리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모드. 자, 이것도 취재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떠한 링크 관리 모드가 있냐면, 바로 일단 원어로 적어보겠습니다. NRM. NRM은 Normal Response Mode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응답 모드, 또는 표준 응답 모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표준 응답 모드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표준 응답 모드, 또는 정규, 그렇죠? 노말이니까, 그런 어떤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ARM 있습니다. ARM. 자, A가 A Synchronous. Synchronous라는 얘기는 그냥 동기죠. O가 붙었습니다. 비동기라는 뜻이죠? 비동기 리스폰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동기, 바로 응답 모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드가 있는데, 저것은 ABM입니다. ABM. A Synchronous, 밸런스, 밸런스 균형이라는 뜻이죠? 밸런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동기, 바로 균형 모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제가 이걸 굳이 왜 설명을 했느냐, 시험 문제는 다 비동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기, 동기 응답 모드다, 동기 균형 모드다, 다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으로 딱 기억을 해두셔야 돼. NRLM, ARM, ABM. 그렇죠? 링크에는 세 가지의 링크 모드가 있다. 링크의 모드에는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교재 보시게 되면은, 저기 프레임의 종류, I-프레임, U-프레임, S-프레임, U-프레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특히 S-프레임은 흐름 제어, 오류 제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U-프레임 의미가 나와야 있죠? 바로 링크 설정과 해제를 하는, 링크를 관리해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인데요. 바로 이 링크의 세 가지 모드에는, 표준응담모드, 비동기응담모드, 비동기응담모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죠? 네, 일단 그 다음에 이건 정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FCS가 있습니다. FCS, FCS 필드는 뭘 하느냐? FCS 필드는 바로 이 프레임이 정말 오류가 없이 제대로 전송되어 있는 오류 검출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런 필드입니다. 오류 검출, 오류 검출을 수행하더라. 자, 그런데 이 오류 검출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저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방법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Peritbit가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는, HTS에서는 Peritbit을 쓰지 않습니다. 오류 검출 방법을 어떤 걸 쓰냐면, CRC 모드라는 걸 쓰고 있어요. CRC 코드, 네, CRC 코드를 이용한다. 오류 검출에서 CRC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FCS, 바로 필드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드는 오류 검출이고요. 그 방식으로는 CRC 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밖에는 이제 교재 뒤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형태의 어떤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PPP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PPP, PPP는 일단은 문자 위주 프로토콜이에요. 문자 제어 프로토콜. HTS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문자 위주 프로토콜이다. 오류 검출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IP 패킷에 대한 캡슐화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 PPP다. 그 밖에 이제 또 링크 제어 프로토콜로는, LAPB 하나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뒤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LCTL 시기반이에요입니다. 비트 지향 방식이고, X.EO라고 하는 패킷 교환방에서 사용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링크 제어 프로토콜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재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데이터 전송 제어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 맵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패선을 접속하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를 확립하고, 그 다음 데이터 전송을 하고, 그 다음 링크를 해제시키고, 패선을 결단해주는 답은,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자 동기 방식에서 데이터 투명성을 위해서 삽입하는 제어 문자는, 자, 문자 데이터 투명성. 자, 데이터 투명성은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통신 제어 문자, 전송 제어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삽입하다 보니까, 그러죠? 명확하게 데이터를 갖다가 구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 제어 문자를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어떤 통제 문자 구분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넣어주는데요. 저게 바로 DLE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제 문자는 DLE다. 자, 그 다음에, 네, 4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H-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H-C 프로토콜. 점대점 링크 및 멀티포인트 링크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반의중 통신과 전의중 통신을 모두 지원한다. 그 다음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다. 땡 틀렸습니다. 자, H-C는 바로 동기식 전송 방식이에요. 동기식 전송 방식이다. 가장 효율이 좋고요. 여러가지 어떤, 그러니까, BSC에서 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떤 해결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율이 빠르죠. 그렇지만 이것은 H-C는 동기식 비트지향 방식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흐름 제어 다 제공합니다. 옳지 않는 것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 자, H-C로 알려진 데이터링크 제어 프로토콜의 플래그에 대한 기능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자, 플래그의 아까 3대 기능,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네, 1번 프레임의 목적과 기능을 나타낸다. 2번 동기화에서 사용된다. 네, 프레임 동기화. 프레임 시접과 끝을 표현한다. 항상 0, 1111, 0으로 형식을 취한다. 다 맞고요.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이 프레임의 어떤 목적, 기능을 나타내는 것은 플래그가 아니죠. 그렇죠? 자, 이 프레임이 무엇이냐? 저걸 나타내는 것은 바로 제어부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되는데요. 10번은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H-C로의 구조적인 구성 순서입니다. 플래그, 그 다음에 주소부, 그 다음에 제어부, 정보부, 검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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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S 양쪽이 또 플래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워낙 여기서 이 부분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H-C 전송 제어 절차 세 가지 동작 모드에 속하지 않는 것. 네, 바로 NRLM, 정규 응답 모드. 그 다음에 동기 응답 모드. 땡 틀렸습니다. 동기 아니죠? 네, 비동기. 비동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H-C 프레임 중 전송되는 정보 프레임에 대한 흐름제와 오류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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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제 하는 것은 바로 S 프레임입니다. S 프레임은 슈퍼바이저. 그렇죠? 또 슈퍼바이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감시 어떠한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데이터 링크 제어 프로토콜은 HDS 기반으로 하는 비트위즈 링크 제어 프로토콜이다. X.EO 패킷통신망의 한 부분이다. 자, 이거 앞에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LAPB라고 하는, 그렇죠? 또 다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송제어 절차 5단계와 바로 링크 제어를 수행해주는 여러가지 프로토콜, 프레임 구성 방법에 따른 바로 BSC 방식, HDS 방식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회선제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선제어. 자, 두번째는 이제 회선제어인데 사실은 회선제어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회선 구성 방식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선 구성 방식부터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회선 구성 방식의 의미는 어떻게 단말기와, 그렇죠? 네, 단말기와 또 다른 단말기, 또는 컴퓨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컴퓨터와의, 그렇죠? 와의 어떤 연결 방식입니다. 연결 방식을 우리는 회선 어떤 구성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회선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회선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선제어를 이해하시려면은 회선 구성 방식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회선 구성 방식에는 이제 첫번째 뭐가 있느냐? 바로 포인트, 포인트 방식이 있어요. 포인트, 포인트 방식. 자, 포인트, 포인트는 점대, 점방식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단말기가 이렇게 있네요. 자, 단말기는 동그라미로 한편을 하겠습니다. 자, 단말기, 네, 터미널 1, 네, 그 다음 터미널 2, 네, 그 다음 터미널 3, 세 개의 터미널, 즉 단말기가 있고요. 자, 이쪽에 만약에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럼 컴퓨터와 단말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단말기 하나하고 컴퓨터가 직접 이렇게 1대1로, 그러죠? 네, 다 동등한 입장에서 1대1로 연결되는 그 방식이 바로 포인트 방식이에요. 두 번째 단말기도 이거하고 컴퓨터, 다른 게 경유하지 않죠? 네,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 얘도 직접 연결하는, 자, 이 방식이 바로 점대전 방식이다, 또는 1대1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포인트, 포인트 방식은 단말기와 바로 컴퓨터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죠? 통증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말기와 바로 컴퓨터가, 컴퓨터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어떤 입장에서 서비스를 갖다가 수행하더라.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러죠? 1대1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1대1로 다 연결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습니다. 주고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컴퓨터가 동시에 어떤 3개의 단말기하고 통신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컴퓨터는 어느 한 시점에 하나의 어떤 장치하고만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죠? 따라서 점대전 방식에서는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 단말기가 3대죠? 네. 컴퓨터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즉 3대1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네. 조금이라도 먼저 요청을 한 것하고 통신이 이루어지니까 얘는 경쟁관계가 필요하다. 컨텐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송신권, 송신권을 갖다가 회선제어라고 해야겠는데요. 이 회선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회선제어 또는 송신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뚫어야 되느냐? 경쟁관계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죠? 경쟁, 컨텐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컨텐션이라고 하는 경쟁을 뚫어야 돼. 즉 3대1의 경쟁을 뚫어. 만약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요 세번째 단말기가 컴퓨터하고 연결이 딱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통신을 못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통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번째 단말기는 1대1로 아주 고속으로 전용손처럼. 그러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다. 아무튼 요것의 점대전 방식의 포인트는 동등한 입장에서 통신이 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회선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죠? 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두번째로는 이제 또 어떤 형식이냐면은 두번째 형식에는 네. 자 이번에는 멀티포인트 방식이라는 거예요. 멀티포인트. 자 멀티포인트는 우리가 다른 말로 멀티드롭이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멀티드롭. 자 요것은 단말기하고 컴퓨터인데 아까는 각각의 단말기가 회선을 가지고 컴퓨터 일대일로 인결됐죠? 네. 멀티포인트 방식은 저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유 회선이 하나가 있어요. 공유 회선. 하나의 공유 회선. 하고 컴퓨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앙 회선. 공유 회선을 갖다 이용하는 방식이다. 자 그럼 여기에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T1. 그러죠? 여기 T2. 네. 그 다음 여기 T3.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든 단말기가 하나의 회선을 공유를 해서 컴퓨터와 일단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멀티포인트 또는 멀티트롭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일대일로 연결된 것이 아니죠. 하나의 회선에 여러 단말기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예요.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선을 갖다가 그러면은 누군가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또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바로 컴퓨터 쪽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를 우리가 제어국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주국이다. 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 마스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들은 바로 뭘까요? 애들 바로 회선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갖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어국이다. 한다면은 애들은 총속국이 되는 것이죠. 종속국. 또는 뭐 종국.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슬레이브.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주종관계. 뭐 그런 표현들로. 그래서 이것의 어떤 단말기와 컴퓨터 사이에는 바로 어떤 주종관계. 주와 종 어떤 관계의 그런 어떤 서비스가 수행되더라. 이런 것이죠. 이해 되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 연결돼서 쓸 수 있으면 나머지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저것이 공유회선의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선을 사용했느냐 안했느냐.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제어국이라고 하는 주국에서 하게 되다. 따라서 요기서에 어떠한 회선 제어가 나오겠죠. 회선 제어는 바로 컴퓨터 측. 즉 제어국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회선을 제어국에서 두 가지의 특별한 신호를 씁니다. 신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폴링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폴링. 폴링 신호가 있습니다. 폴링 신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일단 모든 제어는 컴퓨터 측에서 보내는 건데요. 컴퓨터가 단말기한테 무엇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느냐. 단말기한테 너희들 단말기 중에서 나한테 데이터 보낼 거. 송신할. 그러죠. 송신할. 이쪽에서 이쪽으로 송신할 어떤 단말기가 있냐. 저걸 갖다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폴링이라는 것은 일단 송신 요청이죠. 또 송신 요청이라는 표현이 되시기도 하고. 송신을 갖다가 송신 단말기. 송신 요청을 또는 송신 단말기. 송신 전송. 다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요청을 확인하는.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그러죠. 너 나한테 데이터 보낼 거 있어? 저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한테 물어봅니다. 하나씩. 그러죠. 너 보낼 거 있어? 저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딱 물어보면 저는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송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게 바로 폴링 신호예요. 송신 요청을 확인하는 것. 또는 송신할 단말기가 있는지. 저거 갖다가 확인하는 것을 바로 폴링이다. 자 이번에는 또 하나는 컴퓨터에서 무엇인가 처리가 됐어요. 처리가 된 걸 갖다가 보내야 되겠죠? 네. 보냅니다.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단말기가 수신을 갖다가 할 것이냐. 저거 갖다가 또 확인하는 것이죠. 네. 저게 바로 우리는 실렉션이다 라고 합니다. 실렉션. 자 실렉션. 자 실렉션의 것은 어떠한 수신할 단말기. 그러죠. 수신 단말기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어떤 신호. 저게 바로 실렉션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한테 데이터 받는 거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받을 거야? 아닙니다. 받는다. 그러면 애한테 또 어떻게 돼?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선을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은 바로 멀티포인트에서는 폴링과 실렉션 두 가지로 사용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주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점대점포인트 방식, 멀티포인트 방식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회선제어에 대해서 경쟁의 의미. 그 다음 폴링과 실렉션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먼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균형적인 멀티포인트 링크 구성 중에서 멀티포인트 주 스테이션, 즉 주국이 부스텐에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회선제어 방식은? 네 여기서 이쪽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죠? 너 나한테 너희들 어떤 종속국 너희들 나한테 데이터 보낼 거 있어?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 이 신호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1번 컨텐션 방식, 경쟁 방식, 2번 폴링 방식, 3번 실렉트 홀드 방식, 4번 포인트 포인트 방식.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송신할 요청이 있냐. 확인하는 것은 답은 바로 폴링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게 되면 3번 문제죠. 데이터 전송을 하고자 하는 모든 단말 장치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등 입장에 있으며 송신 요구를 먼저 한쪽이 송신권을 갖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네 금방 요건 요건해요. 그러죠? 여러 단말계 중에서 가장 세대 단말 중에서 경쟁을 해서 가장 먼저 요청한 거하고 연결되는 자 이 방식 바로 컨텐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텐션 방식은 경쟁 방식이고요. 네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또 계속해서 지금 여기 훼손 제어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폴링의 의미, 슈렉션 의미 꼭 우리가 정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